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첫 번째 꼭지인 차원축소에서, 첫 번째 챕터인 차원축소에서 여섯 번째 타픽입니다. 변수 추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변수 추출에 비선형 방법론의 두 가지인 아이소맵과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LLE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방법론, 아이소맵과 LLE는 둘 다 사이언스 매거진의 사이언스 저널에 출판된 방법론입니다. 굉장히 좋은 저널에 출판이 됐죠. 같은 연도에, 같은 권호수에 바로 앞뒤로 이어가지고 아마도 그 시점에서 관련된 차원축소 관련해서 또는 manifold learning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쪽 관련된 뭔가 특집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소맵부터 설명을 할게요. 아이소맵은 아이소매트릭 피처 맵핑의 그 앞 단어를 따가지고 피처는 빼고 여기서 아이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맵핑에서의 맵을 빼서 아이소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소맵은 왜 이걸 먼저 하냐면 지난 시간에 MDS, 다차원촉도법을 설명했잖아요. 다차원촉도법과 그 괴를 같이 하는데 다차원촉도법을 하기 이전 단계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변환하는 부분만 바뀝니다. 나머지들은 다차원촉도법의 방법론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PCA하고 MD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계산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선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내는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ymptotic Convergence를 개런티한다. 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형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구조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원래부터 데이터가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 A, B, C는 모든 그림이 같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우선 A라는 그림은 공간상의 데이터 포인트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표시된 A라는 점부터 B라는 점까지 실질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했을 때는 도달 가는 거리는 지금 현재 원래 원본에는 청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강의 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은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매니폴드를 보면 뭔가 롤을 말아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러면 이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쭉 펼치면 이 데이터를 쭉 펼치면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이 차원 데이터가 될 것이고 A가 한 이쯤에 있고 B가 한 이 정도에 있으니 이 넓게 펼쳤을 때 이 거리가 실질적인 매니폴드 상에서 인트랜직 디멘전 내재적인 차원 상에서 A에서 B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현재 강의 자료에서 청록색 실선으로 표시된 이 파트입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MDS를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또는 PCA 같은 리니어 트랜스폰을 적용을 하게 되면 A와 B가 3차원 공간상에서 가지는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현재 A라는 그림에서 청록색으로 그린 직선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B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거치냐면 가까이 존재하는 이웃들끼리 엣지를 그어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A라는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형태에서 B라는 데이터로 형태가 옮겨질 때는 이게 그래프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선들이 가까운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엣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A라는 점에서 다시 B라는 점을 갈 때까지의 직선거리는 결국은 실제 매니폴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가장 그럴듯하게 그래프에서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존재하니 가까운 이웃들끼리를 이웃의 이웃을 거쳐서 이렇게 쭉 가다보면 언젠가는 B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거를 이제 매니폴드상으로 이거를 매니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매니폴드상에서 펼쳐보면 C라는 그림이 되겠죠. 이 C 그림에서 원래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것은 청록색으로 표시된 이 두 점 사이에 A와 B의 최단거리이지만 A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최단거리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으니 그래프 공간상에서 그래프 구조상에서 두 노드 사이의 최단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약간은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근사를 시켜보자. 그래서 실제로 디스턴스는 여기에 있는 A 그림에서의 이 거리가 디스턴스 A, B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했을 때 MDS를 사용을 했을 때 둘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세 번째 그림 C에서 빨간색의 길이를 A와 B의 디스턴스로 사용하자. 이게 어디에서? 아이소 맵에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리지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최단거리를 구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하느냐 아니면 잠재적인 intrinsic manifold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객체들이 노드가 되면서 가까운 이웃들만 엣지로 연결된 그래프 구조 상에서 두 점 사이에 두 노드 사이에 최단거리를 구했을 때 그게 디스턴스가 되도록 하느냐 이 차이가 핵심적인 MDS 선형 변환과 아이소 맵 비선형 변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 맵 프로세지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번째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 스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니폴드 상에서 두 점 사이에 실제 도달 가는 거리를 구하자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보시면 스텝 3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struct D-Dimensional Embedding by Traditional MDS 그러니까 거리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 D를 구하기 위해서 스텝 1과 스텝 2를 추가하는 것이지 이게 한 번 구해지면 오리지널 MDS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은 노드를 이용해서 네이버우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Epsilon Isomap은 그래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경 Epsilon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엣지로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K-Isomap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아닌 특정한 객체를 기준으로 K-계의 이웃들을 이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보통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점 사이의 Shortest Path를 구해야 되니까 Epsilon 네이버우드나 K-리얼리스트 네이버 그래프나 둘 다 전체 데이터가 하나라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그래프 자체가 끊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슈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Epsilon Isomap, K-Isomap 두 가지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앞선 그림에서 C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가장 최단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최단 거리를 찾는 것은 최초의 이 거리 자체는 엣지가 주어져 있을 때 해당하는 엣지들에 대해서 그래프 이론에서 두 노드 사이의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은 이제 폴리너미얼 타임 안에 풀리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최단 거리를 찾아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1번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고요. 2번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스텝 3에서 해당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대한 MDS를 적용을 하는 게 바로 Isomap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64차원의 가로, 세로, 8차원, 8차원의 6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내 핸드디직 리코리니션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차원수로만 보면 64차원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PCA를 통해서 맵핑을 시켰을 때는 각각의 숫자들 0,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는 몰려 있긴 하지만 굉장히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냐 주성분 분석은 범주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데이터가 가지는 전체 분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2차원의 맵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Isomap을 보면 이쪽이 0이고 4가 여기에 있고 5 여기는 1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PCA보다는 서로 다른 숫자들일 경우에는 약간씩 공간상의 빈 곳이 보이고 서로 같은 숫자일 경우에는 컴팩트하게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궁극적인 태스크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우월한 인베딩 방법론 또는 차원축소 방법론이 되겠지요. 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MDS를 먼저 한 이유는 아이소맵이라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MDS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랩업을 하자면 MDS 자체는 아니 아이소맵 자체는 난 리니어 공간에 난 리니어 맵핑을 하기 위해서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는데 다차원 척도법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이웃에 이웃에 이웃을 거쳐서 가는 방식으로 실제 매니폴드 상에서의 거리를 근사시키는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번째 방식 비선형 방식은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해서 줄여서 LLE라고 불리는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자분들입니다. 보면 이 LLE 같은 경우에는 난 리니어 디멘저널티 리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PCA와 비슷하게 뭔가 좀 의미가 좀 비슷하죠. 알겐 벡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알겐 벡터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최적해도 로컬 미니몸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비선형적인 인베딩 자체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로어 디멘저데이터로 바꿔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데이터의 매니폴드 상에서 B라는 데이터를 생성을 했으면 이거를 LLE를 통해서 펼쳐보면 C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소맵법과 LLE는 결국은 로컬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인베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는 동일한데 그 로컬리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겁니다. LLE 프로시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우선 각각의 객체들의 네이버들을 찾습니다. 이웃들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웃들을 통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있을 때 나 자신을 가장 최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이웃들의 가중치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데이터가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별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별표로부터 이웃들을 찾았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이웃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표는 X, I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들이 J가 됩니다. 동그라미들은 X, J들이 되는데 각각의 X, J들은 얘네들은 X, I의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W, I, J는 X, I를 리컨스트럭션하기 위해서 X, J에 부여되는 가중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별표는 이 동그라미들로 구성된 컨벡서 헐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중치들을 적절하게 W, I, J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적절하게 찾으면 다섯 개의 이웃들에 의해서 별표가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최적화 문제를 모든 객체, 객체마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제는 All, I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W, I, J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 같으면 이 경우에는 이 W는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이웃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복원하고자 하는 객체가 있는데 가장 유사한 이웃들 다섯 개를 찾았는데 이렇게 찾아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별표는 아마도 이걸로 만들어지는 이 컨벡스 헐과 가장 가까운 점으로 별표 스타로 리컨스트럭션이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X, I가 되고 별표 스타가 서메이션 W, I, J, X, J 가 될 겁니다. 이만큼의 거리의 제곱이 바로 이 W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이웃들의 컨벡스 헐 다시 말하면 이웃들로 만들어진 폴리건 또는 폴리곤 또는 다각형 안에 다면체 안에 나 자신이 들어오면 이 W의 값은 0이 되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다면체 밖에 위치하면 이 W는 양수의 값을 갖는데 최대한 이거를 작게 만들도록 하는 W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 W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로컬리티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객체를 재생성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WIJ는 만약에 XJ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J가 XJ가 XI의 네이버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이 전부 0이어야 되고요. 가중치 선형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해당하는 컨백스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 이웃들에 부여되는 가중치 합은 1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이게 처음인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XI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정보는 X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가중치 행렬 W를 최적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설명을 한번 보면 컴퓨터 벡터 베스트 리컨스트럭 바이 더 웨이트 W I J 한 다음에 미니마이징 더 쿼드랩트 폼 바이 이즈 바름 런쥬로 I J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면 이제 XI는 원래 공간 상에서의 좌표계 입니다. 여기서의 XI는 예를 들어 아래 D 차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텝 3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는 반대로 W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다라는 W가 앞단계에서 최적화된 X의 이유에서 최적화된 W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Y라는 매트릭스를 최적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YI가 뭐냐 결국은 R의 D' 차원인데 D가 D' 보다 큰 다시 말하면 XI가 보다 낮은 차원으로 임베딩이 된 좌표 Y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LLE는 아이소맵과는 다르게 최적화 문제를 두 번 풀어요. 첫 번째 스텝 에서는 네이버드 를 찾는 다는 것은 차치하고 나면 첫 번째는 현재 원래 공간상에서의 X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이웃의 가중치를 찾고요. 그 가중치 행렬이 훨씬 더 낮은 차원으로 임베딩 된 공간에서 객체들의 가중치 행렬이 그대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좌표 시스템 Y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지수가 Y가 돼요. 여기에서 스텝 3에서는 Y가 미지수가 됩니다. 스텝 2에서는 W가 미지수였고요. 미지수로 정의된 W를 고정시켜 놓고 스텝 3에서 실제 저차원의 좌표계 Y를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그림상으로 살펴보자면 이 예시는 뭐냐면요. 2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그릴 수가 없었는데 개념상 잘 보세요. 축의 개수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축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는 R의 5차원 데이터 에요. 그러면 새로운 X 하나 가 주어졌을 X I가 주어졌을 때 주변의 검정색 동그라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구축할 수 있는 W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스텝 2에요. 그런 다음에 이 W들을 그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축이 하나 둘 2차원이 있죠. Y는 2차원 데이터 되는 거예요. 2차원 공간 상에서 똑같은 인덱스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X I가 결국은 Y I로 맵핑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Y I로 맵핑 됐을 때 원래 공간 상에서 이웃들도 당연히 2차원 상의 Feature Space 또는 인베딩 된 공간 으로 맵핑 됐을 텐데 인베딩 된 후에도 I와 J들에 해당하는 객체들의 서로 간의 유사성 관계 또는 재구축에 기여하는 정도를 같게 만들자 이게 최대한 같아지는 좌표 시스템 Y를 찾자 이게 Locally Linear Embedding LLE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원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웃들의 가중치를 훨씬 더 낮은 차원에서도 똑같은 가중치를 통해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표명해주자 정리해주자 또는 정의해주자 이게 바로 LLE의 핵심 개념 입니다. 그래서 LLE에 대한 프로세저를 한번 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스텝2에서는 Reconstruction 에러는 당연히 0이 됩니다. 뭐냐면 XA가 이웃들에 대한 컨벡스 셋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Y를 스텝3에서 찾는 것도 최적화 문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식 자체가 summation YI에서 summation JWIJYI 를 빼는 건데 그럼 이거 곱해볼 수가 있잖아. 이거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실제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Y 다시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YI 놓고 실제로는 Identity Matrix 에서 summation JWIJ YI 이쪽에 쓰겠습니다. YI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사실은 YIYJ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YI 벡터로 표현하면 transpose에다가 행렬 I- summation J WIJ transpose I- summation WIJ 그 다음에 YJ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파트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여기서 보시는 MIJ 라는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MDS 하고 비슷하게 저차원 공간상에서 이 제약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임베딩된 공간에서 인베딩된 공간에서 각 변수의 평균은 0입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변수들은 서로 각 변수들은 오토고나라고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라는 게 스텝3에서의 목적함수를 이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렬식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까 표현해 줬던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가 되는 돼야 되는 건데 미니먼 Y 트랜스포즈 M Y 에다가 서치댓에서 Y Y 트랜스포즈는 1위 해야 되고요. 이거 어디서 잘 보면 뭔가 이 데자뷰처럼 생각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맥시멈 해가지고 W 트랜스포즈 S W 에 서치댓 해서 W 트랜스포즈 W는 1 하고 대비가 되죠. 이게 바로 PCA의 목적함수였고요. 이랬을 때 PCA의 솔루션은 S의 뭐였냐면 Eigenvalue 하고 하고 Eigenvector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Maximize 를 하는 거기 때문에 PCA는 Eigenvalue 가장 큰 순서대로 내림차수로 정렬해서 Eigenvalue 큰 순서대로 K갤을 찾은 반면에 여기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LLE는 사실은 Minimize 이시죠. 그러면 Eigenvalue 큰게 아니라 Eigenvalue 작은 Eigenvector 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M 이라는 데이터셋 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매트릭스는 여기서 표현하는 이건 우리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용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보시고 한번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롤라이 리치 디오름 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M 이라는 매트릭스 는 가장 밑에 단계 에서 D 플러스 1개 Eigenvector 를 이용하면 솔루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왜 D 플러스 1개 냐면 가장 마지막 bottom Eigenvector 같은 경우에는 유닛 벡터 이면서 모든 값들이 동일한 Eigenvector 값들을 가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얘를 지우면 이 엠베딩이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 거 빼고 밑에서부터 Eigenvector 가장 작은 거 D 플러스 1개를 찾은 다음에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D 차원의 우리가 원하는 인베딩 벡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셋은 D 차원 곱하기 N 차원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걸 통해서 네이버 워드 매트릭스는 N 곱하기 N 차원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M 이라는 매트릭스 N 곱하기 N 차원을 찾은 다음에 Eigenvector 끝에서부터 가장 Eigenvector 작은 것부터 D 플러스 1개를 찾아오면 N 곱하기 D 플러스 1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 것 잘라버리면 얘네들 마지막 것 제외하고 나서 이제 인베딩을 만들면 여기에서는 크기가 조금 다르는데 N 곱하기 D 차원이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LLE의 솔루션 실제 직접적인 좌표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로 한번 보면 A라는 원래 S자 형태 원래 데이터의 매니폴드 상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약간의 가우시한 노이즈를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B라는 데이터 셋을 만들어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LLE를 수행을 하게 되면 3차원의 데이터가 2차원으로 줄어들면서 어느정도 매니폴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그젠플도 여기서 보면 원래 각각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매핑을 해보면 PCA와 LLE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정도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젠플에 대해서 입술 모양이 PCA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이터가 최대한 넓게 퍼지도록 하는데 LLE는 그런게 없죠. 만약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이에 몰리도록 하는 것도 LLE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아이소맵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당하는 16페이지에 대한 예시도 참고서만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의 비선형적 변환 방법론 아이소맵과 LL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 방법론인 T-Distributed S&E 그리고 참고삼아 해당하는 T-S&E가 시각화 그 차원축소를 위한 시각화 컴페티션에서 1위를 한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끝으로 차원축소에 대한 첫 챕터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